강렬은 얼마 주고 샀노? 이거 오세일 매니저님한테 중고로 40만원 아 매니저한테서 받은거야? 응 그 손님이 어탕집보다 손님이 더 많았었거든요 그것도 맛집이네요 그럼 맛있겠다 이즈가 5분 1가지 100분부터 7분 정도 찍은거 아이가 그냥 찍 Urg 10분 후 40분의 시원 권한 양파를 갖고 오는 게 10분 후 permite 공격 연중 칠리 어 얘는 뭐야 줄깨끗 칠리 김치 맛있다 김치 맛있다 이 집 다 맛있대로 드십쇼 먹어도 되나 이제 아 무슨 제사 지내는 것도 아니고 이야 신기하다 36만원으로 괜찮아요 티웨이 한 거 백조 샀습니다 부족하시면 더 드셔봐 더 드실까요? 네 더 드실까요?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더 드실까요? 네 제가 좀 깔아봤습니다 많이 드세요 잘 먹을게요 네 조금씩 한 번 더 먹기 한 번 더 먹기 한 번 더 먹기 한 번 더 먹기 좋은 하루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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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